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돌출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출립 수술을 보통 생각하는 경우에는 치조골을 집어넣는 수술이라든가 양악수술 위아래턱을 양악수술이라는 것은 위에 턱 아래턱 양악악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악을 수술하는 양악수술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수술을 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얼굴 깊이 성형이라 그래서 이 치조골의 위쪽 치조골의 아래쪽을 높여서 입을 들어가 보이게 하는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동양인에서 많은 단두형 얼굴에서 눈이 돌출된 형이 많은 것과 상관이 있는데요 보통 서양인의 경우는 안화상 윤기가 이렇게 발달을 해 있고 코가 이렇게 높고 얼굴 깊이가 이렇게 깊어서 눈이 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우리 동양인의 경우는 얼굴이 이렇게 납작해 가지고 이 부분이 귀에서부터 눈썹 뼈까지의 거리 중안부까지의 거리 턱까지의 거리가 짧다 보니까 눈썹 뼈까지 하고 중안부까지가 짧게 되면 눈이 튀어나오는 거고 중안부부터 귓구멍까지 거리하고 귓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가 짧게 되면 입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짧아서 눈이 튀어나와 보이는 것인데 여기가 짧은데 눈을 안화확장술을 해서 눈을 크게 만든다 그러면 눈까지 들어가니까 더 납작하게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짧은데 그래서 입이 튀어나와 있는데 입을 들어가게 하면은 더 여기가 납작하게 돼서 합죽이 입같이 보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굴 깊이 성형 특히 단두형의 동양인 얼굴을 장두형으로 만드는 것은 돌출된 눈에서 눈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닌 눈 주위를 더 얼굴 깊이를 깊게 해서 얼굴을 좀 더 장두형으로 만들어서 눈을 들어가 보이게 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면 돌출립이 되는데 이 돌출립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게 흑인처럼 정말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짧아서 돌출립이 된 경우라면 돌출립은 그대로 놔두고 중안부의 거리를 길게 길게 해서 입을 들어가 보이게 하면 얼굴이 이렇게 깊게 장두형 얼굴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튀어나온 사람은 대부분 입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얼굴이 납작하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거냐면 키가 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다리가 길 거야 이렇게 추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아 돌출립도 있겠다 하고 예상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키가 큰데 다리가 짧은 사람도 있겠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돌출눈이 있으면 돌출립이 있다 그 원인은 얼굴 깊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짧으니까 눈이 튀어나와 보이고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출립에서 돌출립을 들어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돌출립 팔자주름을 올려서 코 옆 꺼짐이 되겠습니다만 코 옆 꺼짐을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한 모양을 서구적인 장두형의 연예인 라인의 그 모양을 만들려고 하고 싶습니다만 실제로 단두형 얼굴에서 코 옆 꺼짐을 융기시키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좀 편편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라인이 이런 라인과 다른 이유는 우선 콧대의 높이와 인중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분도 광대뼈 안쪽에 있는 팔자주름에 뭔가를 삽입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웃을 때 이렇게 팔자쪽에 이렇게 몽우리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예쁜 이유는 인중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중 길이 대 아래턱 길이가 1대2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예쁜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이런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팔자 꺼짐이 코 옆 꺼짐이 없겠습니다만 인중이 길고 인중 오목 인중 골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는 훨씬 좀 뭔가 편편하고 납작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진에서도 보면 서양이긴 합니다만 좀 하관이 좀 돌출되어 있고 팔자주름도 굉장히 깊은데 이 분이 예쁜 이유라고 한다면 비주에서부터 비주에서부터 윗입술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아랫입술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가 1대2의 길이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예쁜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양으로 장두영 얼굴의 모양을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코대와 코끝 그리고 비순각 그리고 인중 길이 이런 부분의 비율이 맞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비율을 잘 맞춰주게 된다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코끝이 올라가고 인중이 이렇게 각도가 비순각이 되는 예쁜 성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흉터가 없는 부융인중축소 귀족수술 패키지 코 성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